9월 18일 6월 30일 6월 19일 6월 18일 1월 20일 8월 21일 김희씨 여기서 어디가죠? 저희는 오늘 학생증 만들러 가요! 예~~~~ 학교 너무 가봅시다! 오~~ 예~~~~~ 으아아아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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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건강이야. 바꿔줄게. 갑시다. 나 근데 여기 되게 미루처럼 되겠다. 며칠 다녀도 길이 더 넓을 것 같은데? 여기서 이러는 거잖아. 하이템이 더 빨리 이끄어. 전체적으로 하이템이 더 예쁘다. 전체적으로 하이템이 예쁘다. 되게 예쁘다. 여기 있다가 저 선배는... 저 선배는... 이러면... 근데 이제 우리가 선배 되는 라이라... 아 맞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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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샤워시에도 있어. 우리 민희 학교 다녀야 되는데... 열어도 돼요? 먼저 와봐. 감사합니다. 우와. 뭐 있어? 뭐 있어? 시설을 해. 시설? 시설? 우와. 여긴 뭐 하는 거예요? 여기는 이제... 사쿠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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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 우와. 사쿠바이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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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씩 해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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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기잖아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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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명지대학교 관광을 도와주시고 계신... 하하. 제3번입니다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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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아이고 이쁜게 더 재밌었나? 가격이 엄청 싸네요. 학교라서 그래요. 학교 복지적으로 해가지고 맨날 계세요? 개강하면 매일 있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없어서 그냥 예약하면 나오고 안 그러면 잘 나와요. 원래 지금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예약제로만 받고 있어요. 예약은 어디서 해요? 전화로. 저한테 전화로. 저기 명함이 있어요. 그럼 저 다음에 예약하고 파마하러 와도 돼요? 네. 진짜요? 진짜 3만원이에요? 네. 유기씨 학생증 없잖아요. 아니 학생증 없어도 학생들은 알잖아. 근데 이제 머리 기장에 따라서 저기 파마가 다르기는 해요. 아 저 정도 머리면 얼마 정도요? 이 정도 머리면 그래도 6만원? 아. 네. 맞아요. 감사합니다. 제가 명함 하나 가져갈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. 갑시다. 맞춘다. schlimm. 네. 어린이라맘 60. … 0009 4 000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안녕! 아! 뼈! 안녕! 안녕!